2022 강릉단호제가 오늘 개막해 강릉남대천 단호장 일대에서 세부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거리 두기 해제 조치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올해 행사는 의라차차 강릉단호제라는 주제로 체험존과 무대공연, 전국 최대규모 난장과 먹거리촌 등이 들어섰고 첫날 관노감형극 공연과 단호신주와 수리취떡 맛보기 행사 등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한씨름협회 전국 단호장사씨름대회는 내일부터 열리고 단호굿은 6월 2일부터 단호재단에서 시작됩니다. 4일 열리는 영신행차는 24개팀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며 길놀이가 진행되는 대도오부관화 일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 한편 축제기간 관람객 편의를 위해 강릉역에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고 강릉역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